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따라하기 부분으로 그 첫 번째 문제 CIBI 디자인 제작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창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파일, 류를 클릭을 해줍니다. 대화 상자에서 작품 규격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단위를 밀리미터를 지정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에 제시되어 있는 110에 80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 값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색상 모드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컬러 모드가 나와 있죠. 컬러 모드가 CMYK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RGB로 되어 있다면 어드밴스를 체크를 해서 CMYK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OK를 클릭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문제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문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문제지 상단과 좌측에 눈금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눈금자를 참고를 한다 하게 되면은 실제 문제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요소, 이것을 최대한 비슷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를 표시합니다. 자, 눈금자를 표시를 하신 후에 스페이스발로서 좀 옮겨보도록 할게요. 원점의 위치를 좌측 상단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의 위치를 클릭을 해서 왼쪽 상단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지의 전체적인,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해당 문제의 전체적인 비율을 잡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하단에 있는 반원이죠. 그래서 반원의 위치를 먼저 안내선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 잘리는 부분이 한 시프트킬로서 위에서 드래그하도록 할게 한 40위 정도 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심은 지금 보시게 되면 110위니까 55위에 놓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원이 이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서 보시게 되면 한 75 정도, 이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 한 10위, 그리고 오른쪽에서 봐도 한 10위 정도 떨어지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가운데 배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먼저 레이아웃을 구성을 시켜놓고요. 그리고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원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원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중심이 이쪽이죠. 그래서 Alt를 누르고 수직, 가운데 수직 안내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지금 현재 위드와 하이 값이 75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지 어디에도 주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연습하시는 분들이 표준에 의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치가 지정되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께서는 안내선을 참고를 하셔서 직접 시험장에서는 따로 주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안내선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안내선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작업자가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을 문제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참조용으로 그려놓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나는 이 안내선이 필요 없어도 잘 할 수 있다고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꼭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75, 75 입력을 해서 OK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가 두껍게 되어있죠? 그래서 스트로크 패널에 들어가셔서 두께는 한 40포인트 정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요. 위치를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물론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화살표 키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좀 가고요. 그럼 밑에 맞춰졌죠? 오른쪽, 예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오른쪽도 맞고 왼쪽도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면 색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 부분은 런으로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선을 면으로 변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을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지금 상단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각형 툴로 상단이 이렇게 겹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신 후 원과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 파인더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패스 파인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각형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마이너스 프런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지금 현재 어떤 에러 메시지가 됐죠?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까지 선택이 됐냐면요. 이 안내선까지 선택이 됐습니다. 먼저 뷰에 들어가서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뷰, 가이드, 락 가이드가 안 되어있죠? 잠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이드 요소도 선택이 돼서 여러분들 작업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쵸? 그 때문에 일단 잠가 놓고 그 다음에 원과 사각형을 선택을 한 후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런 식으로 밑부분만 남겨놓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색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M100, 그 다음에 Y100, K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두께는 1포인트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신 후에 왼쪽 부분에 사각형, 리본 모양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실 때 나는 좀 더 정확하게 이 점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려주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뷰에 들어가셔서요.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스마트 가이드는 단축키는 컨트롤 U로 되어 있죠? 이 스마트 가이드의 활용도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단축키는 외우고 계시면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 시켰어요. 그러면 보세요. 패스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한 위치가 잡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그리셔도 되지만 저희는 기본값을 정의해 놓았어요. 지금 사이즈를 몇으로 지정할 거냐면 15mm와 18mm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OK를 했어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면이 무슨 색상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는 흰색이 아니라 면은 M100, Y100, K7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M100, Y100, K80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두께도 1포인트로 정의를 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을 좀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Add Anchor 포인트로 해서 이 가운데 정도, 수직에서 보게 되면 내려오는 이 가운데 정도의 점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러신 후에 직접 선택 줄로 이 가운데 점을 잡아서 위로 좀 올려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점 3개를 선택을 해서 좀 회전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점, 왼쪽 점 선택하고요. Shift, Key 누르고 가운데 점 추가로 선택합니다. Shift, Key 누르고 오른쪽까지 같이 추가를 했어요. 그러신 후에 회전 툴을 클릭하고요. 중심축 이 왼쪽 부분을 잡은 후에 회전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정의를 해 주고 Object, Orange, Send to, Back으로 맨 뒤로 배치를 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선택 툴로 이 리본 끝부분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사 툴로 이 중심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중심을 클릭할 때 Alt를 누르고 중심축을 클릭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Vertical의 축을 잡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사를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Copy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양쪽 리본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초승달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원형을 선택을 해 주고요. 원형을 그려서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그쵸? 그러신 후에 면 색상 M100, Y100, K80으로 정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태두이 색상은 없는 걸로 정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Alt키를 눌러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개의 타원형을 선택을 하신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줍니다. 그러면 초승달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이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죠? 이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뷰에 들어가셔서 Show Bounding 박스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Hide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이 조절점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서 배치를 해 주도록 하세요. 배치가 끝났으면 그 하단에 초승달 모양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먼저 Object, Orange, Send to Back 메뉴로 맨 뒤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신 후에 Alt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신 후에 Shift 키를 눌러서 모서리점을 조절을 해 줍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크기만 축소가 될 뿐 형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신 후에 Transformation 패널에서 Opacity 50%를 정의를 해 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림자처럼 맨 뒤에 놓여야 되겠죠? 그래서 Object, Orange, Send to Back으로 맨 뒤로 배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카메라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각형을 지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모양을 생성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초승달과 초승달 형태의 모양과 겹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정을 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면은 M100, Y100, K80을 정의를 해 주도록 하세요. 그러신 후에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 렌즈의 앞부분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Polygon 2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중심에서부터 드래그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몇각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6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드래그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키보드의 화살표 모양의 밑으로 클릭을 해 주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모양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드래그해 주도록 하세요. 자 됐죠?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과 사각형을 선택을 하신 후에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합집합으로 합쳐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위에 원형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원형 툴을 선택하고 위에다가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테두리도 M100, Y100, K80을 정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두께를 좀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껍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3포인트 정의를 해 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정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조금만 이동할까요? 자 그리고 오브젝,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바꿔주시고요. 알트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시켜줍니다. 됐죠? 위치점만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 하단에 타원형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드래그해서 생성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선택툴을 선택하고 모서리점을 조절해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알트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고 쉬프트키를 눌러서 크기를 축소를 해 주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알트키 조금 회전되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쉬프트키 축소,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 부분에 문자를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를 입력될 패스를 그리기 위해서 원형툴로 알트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는 도중에 쉬프트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원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신 후에 테두리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크기가 좀 큰가요? 원형에 맞춤게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크다 싶으면은 쉬프트 알트키 눌러서 이렇게 좀 작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쵸? 이렇게 정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문자가 들어갈 부분만 남겨놓고 선을 잘라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위트를 클릭하고요. 끝점을 한 점, 투 점 이렇게 지정을 하신 후에 불필요한 점, 선 윗부분을 선택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 툴을 클릭하고 있으면 나오는 메뉴 중에서 타입 원어 패스 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모서리 점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그러신 후에 지금 캐릭터 패널에 들어가셔서 제시되어 있는 서체라든지 크기를 정의해 줍니다. 타입 류 로만체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20, 스타일 런, 레귤러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 옵션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윈도우에 들어가셔서요. 타입에 들어가셔서 캐릭터를 선택을 하셔서 꺼내서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 후에 글자를 입력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글자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을 클릭했기 때문에 왼쪽에 치우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양쪽이 끊겨진 부분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기에는 파라... 그러면은 단락 부분에 들어가셔서 문자 정렬을 가운데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밑에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신 후에 뷰에 들어가셔서 가이드, 하이드 가이드로 숨겨줍니다. 그리고 파일, 세이브 해지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수원번호, 그 다음에 이름, 문제번호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내문서 폴더에 gtq 폴더, 그리고 이름은 g123456789 이거는 이미의 수원번호예요. 그 다음에 홍길동, 다시 그 다음에 첫번째 문제 이런 식으로 저장을 눌러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cs4 버전을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요. 처음에 먼저 새창을 설정을 하신 후에 파일, 세이브, 에즈 메뉴로 해서 gtq 폴더에다 먼저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러신 후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간간히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오류를 내서 컴퓨터가 다운이 됐을 때 최근 문서를 열어서 빨리 연속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